이 글에서는 부드럽고 건강한 모발을 위한 달걀 맥주 트리트먼트를 소개한다. 모발은 건조함, 손상 및 과도한 탈모를 유발할 수 있는 수많은 문제에 노출되어 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하면 모발을 깨끗하고 윤기 있게 유지할 수 있는지에 대해 고민한다. 그러나 지속적인 태양 노출, 열기기 및 일부 화학 제품의 사용은 안타깝게도 모, 발에 심각한 손상을 일으킨다. 문제는 시중에 나와있는 모든 트리트먼트가 모발을 활성화하는 데 도움이 되는 건 아니라는 사실이다. 게다가 이러한 제품의 가격이 너무 비싸서 부담스럽기도 하다. 하지만 다행히도 100% 자연적인 트리트먼트가 있다. 아, 즉 인기가 많은 건 아니지만 모발을 건강하게 회복시키고자 하는 사람들에게 아주 흥, 미로운 효과를 가져다 줄 것이다. 이 트리트먼트는 바로 모발을 강화하고 재생시키는 영, 양수로 가득 찬 두 가지의 성분, 즉 달걀과 맥주로 만들어진다. 직접 만들어 볼 준비가 되었는가? 부드럽고 건강한 모발을 위한 달걀 맥주 트리트먼트의 모발 활용 맛을 크는 저비용 수제 트리트먼트로 특별관리 부족으로 모발이 악화하기 시작할 때 모발이 모습을 향상해 준다. 이 트리트먼트는 모발 건강에 중요한 이점을 제공하는 두 가지 성분의 특성을 결합한다. 또한 모발이 아름답게 보이지 않게 하는 주요 문제를 제거해준다. 달걀이 모발에 주는 효과 달걀은 가장 자연적인 제품의 하나이며, 환경적 손상으로 인해 모발이 윤기와 힘을 이룰 때 모발을 되살릴 힘을 가지고 있다. 달걀에는 생물학적 가치가 높은 단백질이 상당량 함유되어 있어 모낭을 강화하고 모발 손상을 예방해준다. 이는 모발 두께를 증가시키고 거두한 펠모를 줄여준다. 또한 필, 수지방산과 비타민 E를 공급해준다. 이 두 성분은 모두 수분을 유지하고 모발 부, E에서 끝까지 빛이 나도록 하는 데 필수적이다. 게다가 두피를 정화하고 거두한 피지, 생성, 죽은 세포 및 비듬을 줄여준다. 맥주가 모발에 주는 효과 맥주는 모발건, 강에 유익한 영양소를 함유한 천연 성분으로 만들어진다. 먼저 맥주는 탈모민 모발 성장 문제를 통제하는 데 필요한 비타민 B 복합체 B1, B2, B6, 엽산 및 B, OTIN 을 중요한 공급원이다. 또한 메가와 후배 함유되어 있어 강하고 두꺼운 모발을 유지하기 위해 필요한 단백질을 제공해준다. 이 단백질은 쉽게 흡수되는 성질이 있다. 게다가 모발 세포를 재생하고 독소민류의 화학물질로부터 보호해주는 보호층을 만들어준다. 탈수 현상을 줄이고 모발이 곱슬곱슬해지거나 끝이 끊어지는 것을 방지해준다. 맥주는 큐티클을 밀봉하고 모발의 부드러움과 윤기를 향상하는 천연 컨디셔너다. 달걀 맥주 트리트먼트를 만드는 방법이 달걀 맥주 트리트먼트를 정기적으로 사용하면 모발을 해독하고 모발 성장을 촉진할 수 있다. 이 성분들은 두피를 철저히 청소하고 감염과 비듬을 일으키는 곰팡이, 박테리아 및 기타 미생물을 예방한다. 하지만 부작용이 없는지 확인하기 위해 소형 패치 테스트를 해보는 게 좋다. 사람들의 반응은 다 다를 수 있기 때문이다. 재료 달걀 노른자 3개 무알코올 맥주 1캔 33cl 준비 과정 먼저 달걀 노른자를 그릇에 붓고 몇 분 동안 휘저어준다. 그런 다음 맥주캔을 열고 유리컵에 부은 다음 가스가 사라질 때까지 몇 분 동안 기다린다. 모든 가스가 사라지면 달걀 노른자와 섞어준다. 매끄러운 혼합물이 완성되면 그 즉시 사용한다. 다 사용방법 모발을 여러 가닥으로 나누고 두피 전체의 트리트먼트를 잘 펴 발라준다. 뿌리에 다 바른 다음에는 모발 끝까지 남은 혼합물을 잘 발라준다. 샤워, 갭을 쓰고 30에서 40분 동안 그대로 둔다. 그런 다음 따뜻한 물이나 차가운 물로 헹구고 머리카락을 잘 말린다. 최상의 결과를 얻으려면 일주일에 의해서 3회의 트리트먼트를 반복해서 사용해준다. 부드럽고 매끄러운 머리카락을 가질 준비가 되었는가? 뭐, 발 영양 관리를 아직 해보지 않았다면 고가의 제품을 살 필요 없이 천연요법으로 손, 상등 모발을 회복시켜보자.